회의가 끝나면 언제나 위스키를 드신다고 하더군요. 흥분하시면 독성이 더 빨리 돌겁니다. 이번엔 정말 많이 탔거든요. 119에 연락해도 소용없어요. 도착하기 전에 죽을 테니까. 안티몬을 탄 게 아니에요. 신학개발에 쓰이던 테트로도 독신을 탔습니다. 몇 글로 잡고라 오오오오오오오오 으악 아으 으악 으악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었어요 정어도 우리 가족의 복수는 해야 했으니까 욕심에 누님은 당신이 나 나한테 어울리는 죽음이네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19 불러야 빨리 119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선생님 안 돼 숨 쉬어요 선생님 늦었어요 빨리 숨 쉬어 선생님 늦었다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튼 내